이 선풍기를 사왔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너무 더워요. 50도래요. 50도 미국의 진짜 코스트코입니다. 오늘 3일째 아침입니다. 부엌에 와있어요. 뭐 만들어준다고 해서 아침은 아니죠. 12시 넘었는데 밤새 연습하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현하고 이게 맛있어? 예쁘게 어제 이 선풍기를 사왔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너무 더워요. 50도래요. 50도. 너무 더워. 아무튼 아 그렇습니다. 밥 좀 먹으러 가야겠다. 친구가 밥 다 됐다고 오라고 그랬는데 세수를 좀 하고 가야겠어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애기들 밥 먹고 있어요. 엄마가 마술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이 카드를 기억해 주세요 알아요 다시 보여요 네, 이게 고른 카드래요 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건 넌 이제, 내가 말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마스테이 네? 반죽 네, 온앤하 치킨이에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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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pull a tortillas can I have a tortillas? can I have a tortillas? 오, 정할 것 sine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매콤해? 매콤해? 매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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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다고 겁을 줬었는데 한국사람이잖아요 멕시칸 부드는 이렇게 안 맵습니다 안 맵고 채소들이랑 이렇게 보셨죠? 오이 이거 오이 같은데 이게 뭐예요? 어? 멕시칸 칼라바라 멕시칸 칼라바라 아니요 왜? 비디오 비디오 아니요 아니요 비디오 멕시칸 메롬 멕시칸 왜 바끌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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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네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한개에 있는 검은거에 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 제가 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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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맛있어 그래서 이거 안에다가 아보카도 네 토띠 안에다가 아보카도 넣고 같이 그리고 밥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매콤해서 되게 맛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나 한국 매운맛이랑은 좀 다른 매운맛은 토띠에다가 아보카도를 싸서 매콤한 것들이랑 같이 싹 먹으면 매콤한 것들이랑 같이 먹으면 뭐하는거야 배맛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재미를 위해서 제 유튜브 채널의 재미를 위해서 하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밥 밥은 우리나라 거랑 약간 비슷한데 약간 더 흐물흐물한 느낌이에요 밥 옥수수랑 같이 이렇게 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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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묵에 다 담아야 한 쪽에 빠지는 거에요. 우선은 안을 뺀다 "'앨것을 애를 얇게 뺀다' 다시 가야 한 쪽으로 불편함을 잡고 골고루가 들어간다. 골고루가 들어간다. 골고루가 들어간다. 골고루가 들어간다. 그리고 골고루가 들어간다. 진짜? 네. 오, 그리고 뒤쪽으로? 진짜 골고루가 더 좋아진다. 아, 네. 아, 네. 지금 인연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나 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와봐. 조금만 앉아. 공기들아. 남아! 어? 어? 이 상한국물 하고 있으려고 하자 아! 한국말 하는거야? 한국말로 해봐 한국말로 네 이제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한국말로 해보는게 한국말로 해보는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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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3 3 3 3 아! 비디오 게임 좋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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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뭐 밥 밥 사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리를 안하는 날이라 밥을 써먹어야 돼요 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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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를 샀습니다 피자가 1분도 안돼서 금방 나왔어요 피자 안에 좀 찍고 그러려고 했는데 1분만에 나왔습니다 빠르네요 좋습니다 맛있겠다 냄새가 페파로니, 고기, 햄 같은거 섞여있는 피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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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냐? 피자? 원하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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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가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페파로니, 고기, 베이컨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 스타일입니다 육식주의자 맛있습니다 짭짤해가지고 되게 짭짤해요 아 미국의 진짜 코스트코입니다 진짜 코스트코 미국의 코스트코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겠죠 창고형 우리나라랑 비슷하겠죠 창고형 대체적으로 한국이랑 비슷해요 14.95달러면은 바이시클 한 박스를 살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이렇게 파네요 마술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12데크 12데크 다 박스 단위로 팝니다 역시 창고형 역시 창고형 마트죠 어 저기 보이시면 먹을 것도 많이 파네요 우리나라랑 똑같네 코스트코 먹을 거 네 지금 비둘기 밥을 사러 왔어요 비둘기 밥 기니피그 쥐 같은 것도 있어요 햄스터도 있고 기니피그 여기 스네이크 스네이크 벤도 팔아요 수족관에서 수족관이 아니고 펫샵에서 벤도 팝니다 보이시죠 벤 어 벤 퍼도か 스탭 벤 오 Not 없 그러니 많은 보이시죠 또 룸 그 멈히 거 스탭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Let's go! 귀둘기 밥 구했습니다! 겁나 커요 한 20kg 되는 것 같은데? Cool boy! I don't want to turn That way Wait wait Oh my god Go Wow Stop Stop Alright we done Let's go Let's go Let's go or That way That way With the adrenaline music That way That way and go